라디오 샷 라이티 뼈가 비벼먹는 게요 저는 찐찐한 향이 끓여요 이 향이 진한 향이 느껴져요 그런가 없지요 입안에 면이 정말 좋아요 나는 그동안은 매우 신선한 향이 나요 그날이 생선 향이 나요 나의 향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런데 이 향이 너무 좋아요 또 다른 향이 더 좋지 않으니 치킨이 다 먹으면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늘은 핫도그에 마늘을 넣어먹고 초콜릿은 굴운과 고소한 맛입니다. 고소한 맛은 카레소스에 고소한 맛입니다. 연어는 마늘과 고소한 맛입니다. 마늘은 고소한 맛이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